한 손으로 덤벨을 잡고 그 손과 교차되는 쪽 발이 지지하는 발이 됩니다. 지지하는 발의 목과 고관절을 살짝 굽히며 상체가 아래로 숙여집니다. 이때 덤벨 잡은 쪽으로 몸통에 회전력이 가하지 않게 골반의 정렬을 유지하며 몸통의 안정성을 강화시키며 상체를 들어올리는 게 중요합니다. 동작 시 3가지 포인트, 머리, 흉추, 엉덩이는 평평하게 유지하며 실시합니다. 한쪽 다리 10대 실시 이후 반대편도 반복 실시합니다.